아이고. 어, 밥을. 오. 이거 청국장 아니에요? 아, 등장? 등북장. 등북장? 뭐예요? 등북장이 뭐예요? 등북장. 아, 이게 간장 빼기 전에 그대로. 아, 그것도 된장 향이 나는데요? 네, 된장 좀 넣었어요. 된장에. 아, 전나물도 그렇고 정말 시골 밥상이다. 아, 우리 반찬 없다고 하시더니. 끓여서 막 손째로 그냥 갖다 놓고 먹으니까. 진짜 패스트푸드만 맨날 먹다가 저렇게 시골 밥상 보니까 그립네요. 수치 열립니다. 잠깐만, 물이 대표적 있는데요? 밥은 어디 있어요? 공부를 넣으니까요. 여기 그대로 다 공부를 넣으니까요. 아, 그럼 이분은 뭘로 쓰는데? 세수 그물? 네, 뭐 설거지도 하고. 아, 설거지도 하고. 물 먹기도 하고. 어쩜 다 끓었으니까요. 그리고 뭐 깨끗할 거예요, 지하수. 아, 밥은 전기밥솥밥이군요? 네. 떡도 들어있고. 떡도 있네요. 보온데라고. 우리 막내, 딸이 먼저 가져온 거. 어우, 밥을? 네? 이 밥이 엄마야. 저걸로 밥이 다 될까? 아니, 됐어요. 그 정도면 됩니다. 밥이 없어, 밥이 없어. 그래, 뭐. 네? 그래, 뭐 배고프다 그래. 아니, 배고픈데. 아니, 나 이거 죽어 먹으려고. 네? 난 죽어 먹으려고. 난 죽어 먹으려고. 맞아, 손님에게 다 내주시면 뭐 떡 드셨을까요? 뭐, 반찬은 아무도 없구만은. 잡자. 아, 깨야 이거 먹으려고 뜯다가, 뜯다가. 아파가지고 아무도 아무도. 아, 판사하셨어. 아, 판사하셨어. 이 때문에 식사. 아이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다른 거. 다른 거 마트에 가서. 네. 지금 이건 참기름. 이거를. 죽을. 아, 죽을 직접 해 주시는 거네요, 또. 이렇게 죽 져. 아니, 근데 잠깐만. 차. 이게 차가운데요? 아니, 괜찮아요, 차가. 네? 어때요? 아니, 그래도. 아니, 괜찮아요. 드셔야, 드셔야. 잡수셔야, 네. 오늘 잡사 안 되네. 아, 안 차가우세요? 괜찮아요, 참. 이 떡은 몇이서 잡사 보려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어떻게 해. 다 내주시네. 아이고, 아이고. 빨리 뭐 이 가져간 거. 여기서 잡사보라고. 이, 들어내요. 뭐,олод지. 뒤에 와서 뭐,디. 감사합니다.